뭐 두번째 되지? 네 두번째 제니님이 정하시면 돼요 전 여기요 아니 내가 정했어 그리가 정해던지 그럼 같이 구애해야지 우리 슬레이브 여긴는데 아니 내가 1등인데 우리 슬레이브 여긴는데 나가 이 고양이 나가 데리고 와 우리 슬레이브 여기 제니지 좋아 아니 우리 고양이 동일이 빨리 정해 정했어요 아 좋아 좋아 우리 집 어떻게 되는거야 이거 팻말 적읍시다 아 팻말을 적읍시다 그래요 어 우리 팻말로 표시해놓았다 근데 집은 한달에 한번씩 다시한번 리셋게임 있는걸로 잘잡다 굿모닝 굿모닝 아 우리집에 왜 들어와요 와 와 야 방금 내 침대에서 뭐 이상한 애가 나온거 같은데 아 매너가 없네 아 숙으로 들어오고 그래요 빨리 팻말로 이거 적어놔요 남의집에 들어갈 때 노크 좀 해주셔야 자기의 표시를 하자 표시를 해놨습니다 내 표시를 해놓자 정동석입니다 아 햇살살로 변신중에서 들어가면 안돼요 아 너무 심했다 아 노메이커이면 못알아본다 소수들이 알려드려 햇살살로 변신중인데 들어갔으면 안돼요 험 맞아 매너가 없네 이거 어떻게 가는거였지 표지판 표지판이 표지판 그 제작에 있어요 이거 언제 잘하냐 빨리 자랐으면 좋겠다 이거 6일 걸려 6일 맞아 아침 인사하고싶었는데 아 인사 안하고싶은데 어 말놈심 말놈심 가서 얼굴에 물 뿌려야돼 헐 이제 누가 더 말놈심이지 얼굴에 물 뿌린데 어디갔어 이거 집 앞에다가 자기가 그 자기의 표식을 하나씩 합시다 자기랑 어울리는 걸로 자기랑 어울리는 자기랑 어울리는 표식을 하나씩 합시다 형 우리 내 집이야 물병으로 표시했다 야 잠깐 뭐야 뭐한거야 너 지금 그거 푸시면 안돼 뭐야 이거 물병 내꺼야 아 뭐야 물병 따라했어 그래 나 칼로함 일하기 싫어가지고 표시했습니까 나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낚시로 하자고 좋은생각이다 아 나 예쁜거 하고싶은데 1등의 상징이다 어 어 됐다 인어공주 어 아 공주 아 공주 아 공주신다 잠깐만 제니님 네 왜 뭐하고있는거야 제니님 왜요 무슨일이야 또 왜요 뭐가 나네 이거 저기요 자 여러분들 동일아 인벤토리에 나무 몇개 있는지 확인 좀 해줘 뭐야 나무 200 몇개 있던데 그거 300개 좀 쳐봐 300개 개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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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말하지마 저게 11일이면 말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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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쟤네 뭐하나 봐봐 동일아 빨리 가봐 같이 빨리 가봐 같이 우리 둘이 같이 동일아 쟤네 뭐하나 봐봐 어딘지 모르겠어 야 내 집 들어가봐 내 집 느낌이 내 집 어 잠깐만 잠깐만 뭐하는거야 그냥 알았어 알았어 뭐하고 있는거야 자 콜 콜 지졌다 진짜 집안에 뭐 이상하게 됐으면 어 아닌데 뭐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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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안했어요 오호호호 이거 설탕이다 이거 자기를 표시할만한 뭐 한 명 안했는데 제니이면 안했어 이거 자기를 표시할만한 걸로 해야돼 딱 보고 알 수 있게끔 그래 그럼 잠깐만 그거 뭐 안 갖고 있는 걸로 어 뭐야 내가 이거 하려고 했는데 아 야 아니 이거 아니 이거 뜯으면 안된다니까 동일아 물 좀 줘 물 좀 인성바 이거 왜 안 이것치가 안돼 여기여기 아 진짜 너 땜에 이게 안되잖아 모르죠 우클릭하면 돼 표지판에 대고 오 왜 갈냥님꺼한테 멋있어 보인 아 좌클릭 우리 우리가 이런거를 비싼 걸로 했나봐 돌 돌이야 돌 돌 돌이야 아 이거 왜 안됐어 돌멩이야 돌멩이 됐다 우클릭하면 됨 그럼 난 이걸로 해야지 아니 그거 먹는 아 좋다 돼지다 돼지 돼지 난 여러분의 에너지 어 야 그래도 우리 밭이 좀 커졌다 뿌듯한데 맞아요 맞아 자 여러분들 나무 300개 모였나요 나무 300개 우리 시공식 가야되거든요 오늘 시공식이 있는 날입니다 시공식 네 나무 300개 모였나 확인 좀 해주세요 나무 300개 나무 725개 있어요 여러분 나무 300개 꺼내봐 300개 야 우리 돈 벌 그 기회가 있어요 뭐요 도끼 찾아다주면 아 그거 괜찮아요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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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개 있어요 나무 300개를 꺼내요 300개 본주랑 집 키워준대 어 나중에 집 확장도 돼요 2층집도 만들 수 있고 오오 잠깐만요 나무 300개요 어 나무 300개 네 이거 당근 집이 누구야 저요 어 뭔가요 뭔가 있어 수상해 지금 아 이거 밭에 대한 소유권 주장이요 아 내 집 앞에 있으니까 내꺼지 하하하하 왜 그러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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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님 네 우리 아까 그 얘기한거랑 좀 다르다 왜 뭐가 아까 그 나한테 줬잖아 어쩌다냐 줬잖아 거기서 다시 아니 나무 300개 다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뭐가 어쩌나 뭐를 뭘 되게 기획하고 있는거야 어 뭐라구요 뭐 아니 잠깐만 일로와봐 힘이 없어졌어 뭐가 없어졌어 뭐가 없어졌어 너무 다 숨겼어 어 어디갔어 아니 뭐가 좋잖아 이거 아 아 일로 이거 나무랑 다 아니야 나 아니야 아니야 나 아닌데 나 쓸데없는거 안갖고 오는데 여기 나무 나무 저기 나무 600개가 없어졌어요 나무 300개 없어 지금 나무 300개 있어요 나무 300개 있어요 동일님 이거 분해해보면 가자 가자 나무 300개 누가 챙겼어 지금 제가 챙겼습니다 오케이 갑시다 자 갑시다 아 못 챙겨요 제가 열심히 캔건데 자 오세요 님들 아 혼자 나무 다 캐느라고 열일했다 야 잠깐 쟤네 집에다 뭔짓 할지도 몰라 잠깐 아니구나 님들 어딨음 여기 마을 밖으로 나오세요 제리님 아하 오케이 오케이 너 아니야 어 어디 고양이 오는데 아 어 직입니다 말 걸자 직입니다 이거 마을사람 20명 캐스트 하자 이거 마을사람 20명 캐스트 하자 전명 남았냐 아 23명 했는데 5명 누구냐 얼려오시면 돼요 바닷가로 오세요 바닷가 아니 돈이 왜 7명 밖에 없어 바닷가 바닷가 알렉스나 알렉스 아니 돈이 맨날 없어 아니 돈이 맨날 없어 맞아 우리 돈이 뭐야 내가 감자 심었잖아 감자 이놈의 직구석 아 감자 심 이놈의 직구석 이놈의 직구석 내려와요 내려와요 바닷가로 내려와요 바닷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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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농약사이다 아시죠 농약사이다 아 네 드로폴리는 단량님 진짜 그런 사건 일어나는거임 자 이제 요 다리를 고칠거에요 고쳐 다리 고쳐주세요 동일님 아 시공씨 시공씨가 아 시공씨 시공씨가 이거도 경험식 경험식 근데 가무를 어떻게 해주지 내가 고칠래 거기로 마우스 우클릭하면 나무 300개가 필요합니다 뜨지않아요 아니 뭐 제니님이 하고싶대서 나 하고싶어 어떻게 내 마음이야 어 고마워요 이렇게 버리면 돼 E 눌러서 아이템 누르고 템창 밖에다가 클릭하면 돼 이것도 마음이야 여기 그럼 내가 이거 하나 줄게 내가 다시 먹었다 여기다 버릴게요 이거 먹어요 빨리 저거 나무 위에 위에 우와 나와봐요 와 고쳤어 와 고친 고친 와 나 처음 고쳐봄 처음 고쳐봄 헉 뭐봐 수리 됐어? 난 안보이는데 수리 안됐는데 한명씩 다해야돼? 안보이 뭐 다해야돼? 이거 어떻게 버려요 바닥에 버려져요 뭐야 공용 아니야? 에반 뭐야 이거 잠깐만 나갔다오면 되지 않을까? 제리님 그 다리 연결됐어요? 제리님 화면에서 아 이거 이거 메 갔다오면 돼요 메 갔다오면 돼요 저기 위로 갔다오면 된다 다 우리꺼 다 우리꺼 다 우리꺼 빨리 먹어요 왜 안먹어 자리가 없어 먹고 싶은데 자리가 없다 아 완성됐네 아 여기는 이거 이거 비싸요 이거 상 아 이런거 이런거를 다 주워서 파는것도 초반에 돈벌입니다 아 없어 늦게와서 아 짜증나 저 책먹어요 책 이거 책 회사님 이거 책 보고요 여기 책 어디어디어디 여기 여기 아 이거 아직도 되나 한번 해봐야겠다 어 아 아 이거 왜 팀킬이 안되지 아 팀킬 됐으면 우리 아무것도 진행 못하는 맞아 계속 아 자 테스트 하나만 해볼게 아 이거 고쳤네 고쳤네 이거 나 책먹음 아 아 열받아 어 이게 뭐야 아니야 그냥 갑시다 아 왜 이렇게 하루가 빨리 가지 벌써 또 날이 저물었네 근데 오늘은 한 개 없네 다리 고쳤잖아 다리 어 글씨도 쓸 수 있겠는데 토지판도 세웠고 아 아 동일아 맥주 한잔하자 아 아 아 아 7원 있는데 너무 좋고 아 아 아 돈이 없어 아 돈이 없어 글씨 쓰고 있는데 아 나도 글씨 쓰고 있는데 아니 아 개니크 아 아 아 내꺼 망쳤어 까야겠다 아 갈냥님 집에 불 찔를 수 있냐고요? 뭐요? 안 찔러지도 않네 불이 없어져 아 너무하시네 이거 안되나? 이거 안되나? 이거 안되나? 어 근데 그거 덕분에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밥 안되네 아니 아니 우리 고양이도 키웠음? 아 내 집에 고양이가 있죠 어 500원 줬어 왜 우리아빠는 안 줘 왜 우리아빠는 안 줘 왜 우리아빠는 안 줘 왜 우리아빠는 안 줘 100원 난 아까 먹었는데 우리아빠는 100원 줘 우리아빠 500원 줬는데 아 난 아빠가 없어 야 우리아빠가 500원 줬다 나 자러가서 자야겠다 아 우리아빠도 500원 줄거야 아니 여러분 1시에 자자면서 왜 벌써 자요? 에너지도 없고 할게 없어 할게 할게 없어 할게 투수의 인생은 시작은 11시부터 시작인데 산업빠라 산업 가서 침대에 들어가서 핸드폰으로 트위치 봐야죠 아 맞다 오케이 콜 트위치 봐야겠다 추워 트위치 봐야겠다 트위치 봐야겠다 트위치 봐야겠다 트위치 보자 봄이 끝났을 때 우리한테 얼마가 있을지 너무 궁금하다 지금 트위치 가방은 사실 가방은 보통 여름때 사면 되긴 하는데 솔직히 가방 나부터 주자 정리가 데이프 트위치 와 많이 자랐다 아 내일 달걀 축제 있어요 여러분들 어? 축제 있으면 옷 써러 가야되는데 아니야 뭐 살 생각하지마 소통장하고 가야죠 뭐 살 생각하지마 친한 애가 없는데 맞어 우리 너무 아싸야 맞아 야 우리끼리 친구하면 되잖아 그럼 싫어요 친한 애가 없는데 우리 같이 그거 할 수 있지 않나? 그거 안되나? 같이 갈 수 있다 했어요 어 같이 할 수 있다 했어요 아 이거 댄스 축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댄스 축제 아니야 아 달기할 축제에요 달기할 축제 잘했다 나 골파를 한번 뜯으러 가봐야겠다 뭐 좀 짓고싶다 나도 말 돌아다니면서 돈 좀 구해봐야겠다 자갈길 통할탄 지금 할만한게 어? 이거 할 수 있네 닭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맞아 아싸 네 명이 모임에 인싸임 어? 무슨 말이지? 아싸 네 명이 모임에 인싸임 전 아싸가 아닌데요 저도 인싸라서 잘 모르겠는데 아 대신 손절 불편 아 쓰레기 아 쓰레기가 나왔네요 무슨 얘기를 들어서 그런가 여러분 오늘은 느낌표를 눌러가지고 자신이 완료할 수 있는 퀘스트를 완료로 하는걸 목표로 합시다 오케이 아 아 많다많다 야 많다많다 너무 많았네 풍년이다 아 너무 많으면 좋은게 많다니까 골팍 풍년이다 와 역시 내가 제일 나 너무 열일하는거 같다 좀 쉬엄쉬엄해야겠어 나도 너무 할게 많다 미션은 왜 이렇게 안한거야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 있는대로 와보세요 그 250원 주는 도끼있죠 그거 제가 위치 알려드릴게요 어쩌지? 네에에에에 네에에에 선물해주고 오자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봅시다 이 주변에 누가있나 아 아 근데 내가 잃을 시간이 없구나 오늘도 바쁜 날이야 잃을 시간이 없다 버리면 안돼요 맞아 어? 뭘 버려요? 단풍잎이랑 도토리 버리래서 누가 돈 썼어 어? 야 방금 돈 줄었어 누구야 뭐 누구야 딱바도 형이다 아 진짜 나 아니야 나 지금 도끼 찾으러 갔음 나는 지금 나무 캐고 있는데 나는 마을 쓰레기통 뒤지고 있는데 햇살림이네 마을에 있다네 햇살림이네 마을에 있네 정말 어떻게 저렇게 티가 잘 나지 에너지가 부족하신 분들은 제가 팔을 드릴테니까 오세요 네 아 그 250원짜리 그거는요? 어디서 얻어요? 알려준다고 했는데 안왔잖아요 근데 꽃이 없다 갈려고 했는데 꽃을 선물해야 되는데 꽃이 없어 돈이 계속 준다 지금 지금 가도 돼요? 뭐야? 뭐야 돈 또 줄었어 씨앗상점 앞 그 도끼 찾으러 가실 분들은 씨앗상점 앞으로 오세요 아 나 찾으러 가야되는데 칸이 모잘라요 도끼 칸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아니 나 25원 쓴다고 말했습니다 아 나 가방을 너무 사고싶다 빨리 가방부터 삽시다 우리 가방은 봄때는 살 생각하면 안돼요 왜요? 근데 너무 모잘라 10칸 너무 에바야 왜 안돼 동현이 뭘 자꾸 기증하는데 너무 착하고 자 여러분들 빨리 오세요 뭐야 햇살님 뭐 이상한거 들고있어 나 담았어 뭐야 돈 뭐야 25원 남았어 내가 감자 샀어 뭐야 25원 뭐야 지금 자기 땅 가꾸는거임? 아니 난 우리집 앞에 이거 엄청 큰 구루터기 이거 어떻게 할거야 어 잠깐만 이거 내 집 아니야 자 여러분들 집으로 오세요 집으로 뭐야 씨앗상점 앞으로 와라다니 야 동일이가 기증을 잘하네 박물관 기증 좋아 근데 저게 같이 제공되는건지 모르겠다 따로 될거 같은데 저건 같이 되더라구요 해봤어요 이거 받아왔어요 받아왔어요 이거 내 집 여긴데 우리집에 뭘 해줬나보다 진짜 내가 멍청하다 동현이 너무 고맙고 아 너무 고맙고 아 너무 고맙고 아 너무 고맙고 아 너무 고맙고요 잠깐 제가 민들레 하나 드릴게요 네 줘주세요 나도 같이 같이 텃밭을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우리 이거 다 해갖고 다 하나로 합치자 아 이거 못파 이거 파면 없어지잖아 하지 말고 이렇게 합쳐야지 아 좋은 생각이다 뭐 간다며요 어디 간다며 자 이거 이거 못 파고 이거 물 좀 줘 네 아 쟤 누가 여기 누가 물 안주냐 아 나 씨앗받아 승 아 열심히 일도 안하고 잘했다니 나 씨앗받아 승 잘했다니 우리 노예들 열심히 일하라니 이거 나 조금만 더 파줘 컬리플라워는 붙여서 심어야 돼 아니 잠깐만 야 그리고 여기다 감자 심어야겠다 아 진짜? 컬리플라워는 네 개를 붙이면 랜덤하게 완전 큰 잔고리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 파줘요? 여기다 심은 셈 아이고 아이고 됐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없어요 이게 근데 여기 가운데는 왜 안 심는 거예요? 어디 어디 이런 거 불편해 하시는 분들 아니었어요? 가운데 어디 어디 북한 비웠잖아 어디가 비웠어요? 어디 안 비웠어 거기 차있는데? 차있는데? 오 무슨 소리야 뭐야 자 여러분들 도끼 찾으러 갑시다 오세요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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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세요 여러분들 도끼 찾으러 갑시다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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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상한 사람 따라갔어 네 맞아요 일로 와라 아 딴 사람들한테 차있어? 아 난 비어있는데 오오 감자로 인해 부자가 될거야 아니 근데 아니 저 언제 나옵니까? 도대체 도끼 바꾸고 싶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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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이 지난거 같은데 네? 한 달이요 스타드 밸리에서는 계절이 한 달이요 계절이 맞아 도끼 여기 여기보면 떠있을거 여기 있죠 여러분들 여기 어디요 여기 도끼 보인? 안보이네 아 보인다 오빈이 어디있어 제린님 원래 여기있어 여기 내가 주웠어요 거기다 물 줘봤자 앉아라 아아 제니 맵을 나갔다 나갔다 한번 다시와봐요 원래 저기있는데 어 이거 약간 멀티 에러인가봐요 열심히 일을 안해서그래 아 맞아 내가 제일 많이 일한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아 아 나 지금 브로콜리 보다가 아니 제니님 이쯤에 쓰면 다시 들어가면 됨 아 퀘스트 수락을 안했대 에이그 그거 수락하고 다시 가봐요 그 다음에 로빈한테 주면 돼요 로빈 로빈이 어디있는데 로빈 여기 그 세바스탄 집 세바스탄 집은 어디에요? 아까 그 내가 건물 짓는 거나 건축재료 파는 데라고 알려줬던데 있지 아 그지 아하 뭐 돈이 남았다고? 편지가 없는데 나한테 아 딱히 도키 아 그 아닌데 퀘스트 창에 그냥 그거 받는게 아닐텐데 내가 알기로 없어 그거 편지 받는 건데 아까 편지 주던데 제니님 그 느낌표 눌러봐요 느낌표 느낌표에 퀘스트 있음 없어요 거기 도끼 퀘스트가 없어요? 망했다 로빈에 잃어버린 도끼라는 그게 없어? 없어요 그거 하지마요 그거 뭐 중요한거 아니니까 근데 이거 그럼 4명이 다하면 다 250원씩 해서 1000원 되는거 아님? 제니님은 250원 따로 버.. 맞아 우리 돈 쓸 생각도 하지마세요 우리 돈 쓸 생각 일도 하지마라 진짜 진짜 인성들 봐 맞아 인성들 봐 이게 사회란 겁니다 너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말라 여기 어디갔어 이 아줌마 없는데 롬 롬이 나갔어? 아 이 아줌마 금요일날 아마 그 씨앗집에서 에어로빅 갈거야 아마 어 맞다 그게 아니지 않아요? 맞습 맞습 이 아줌마 아니야? 밥 누리 먹겠지 아 쟤 쟤 쟤 아니야 쟤 아니야 아 맞다 쟤 아닌데 무슨 청바지 입고 있는데 어휴 고양이 왜 여기서 자고 있냐 온김에 제발 짠 도대체 이게 뭔지 듣고 우리나라 사서 심는거야 와 세버스찬 집 들어온거봐 아 얘는 세버스찬밖에 없다고 그러지 역시 그 선생님이 최고지 돈이 짱이지 돈이 짱이지 이런 속물 아니 그 선생님 잘생겨서 그런거거든요 좋은 생각이 났어 아 여기서 그거 하면 되겠다 나 이거 마을캐스트 있던데 매니저님들 에드컴 안보이네 나무가 없어 나무 매니저가 없는데 내가 해줄게 나무 몇백개 다 어디가 로빈 찾았어요 여러분들 됐다 못 찾았어요 없어요 뭐야 저번에 밤에 술집 간거 아니야? 술집에 있다 술집에 그니까 근데 이거 거기 없으면 안되잖아요 술집에 있.. 아니 아니 돼요 돼요 술집에 있어 술집에서 독해지면 돼 술집으로 맞아 아니 나무가 오백개가 있었다니깐 나무가 없었어 나무 제가 가져갔어요 마을회관 조사하기 나무 갈량형이 다 가져갔다 그래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좀 어? 힘들게 같이 모은건데 말좀 하고 가져갑시다 나무 아 나무 아니 500개 아니야 나 200개 가져왔는데 황글패치가 덜 됐나봐 어 아줌마 간다 야 아줌마 간다 빨리와 빨리와 안돼 아줌마 여기여 이 아줌마 추악머리 너무 좋아 어딨어 아줌마 어차피 집에 가지 않을까 나 여기서 기다리면 올 것 같은데 이 아줌마야? 이 아줌마 아닌데 그 아줌마 맞아 로빈 야 야 말 도끼를 들고 줘야지 도끼를 들고 안 들고도 조지는데 뭐야 나 뭐야 여기 아무것도 없어? 어 이 250원은 제껍니다 쓰지 마세요 이 퀘스트 언제 해? 공광로를 공설하세요 우리 집 앞에 깨끗이 아 이미 된거구나 아 이미 한거구나 됐다 됐다 아 이미 한거구나 어 아 지금은 못 지금 안돼 눈 다가서 이거 뭐지? 갔어요 아줌마? 아줌마 간거 같아요 아줌마 간거 같아요 그러면은 없어졌어요 거기서? 아 아 없어졌지 필요해 아줌마 이거 아줌마 아니네 아줌마 여깄다 아줌마 뒤를 봐 한걸음 뒤에 내가 누가 있었는데 그래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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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이리로 지나간다고 했지? 내가 지나갈 줄 알았어 내가 그런 줄 알았다고 어 뭐 해서 그건 올랐어? 525원인데? 2원이나 250원 받았어 250원 받았어? 250원 아 받았어요 이거 제니님 안했으니까 돈 쓸생활 1도 하지 마세요 진짜로 진짜 1도 하지 마라 250원 빨리 벌어와 근데 왜 제니님 안 떴지 왜? 원래 다 뜨는데 벌어와라 벌어와라 이거 약간 멀티 오류가 아닐까 싶은데 너 벌어와라 너무 많다 누가 이렇게 나무를 베는 거야 지금 내가 매일을지 난 이 시간에도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좀 잡시다 너무 시끄럽네요 나도 좀 자고 해요 너무 일중독이야 이거 한국인들 이거 일중독 문제 있습니다 너무 시끄럽네 누구냐 여러분들 지금 침대에 다 누워있어요? 아니요 빨리 잡시다 내일 달걀축제 가야돼요 이거 왜 안 만들어져? 아 솔방울이었구나 아씨 내일 달걀축제 가야됩니다 맞아 내일 축제날이지 야근수당 챙겨야돼 야근수당 야근수당은 그거 안나올텐데 가자 아 동일님 왜요 똑똑 똑똑 왜아 같이 바꾸자 왜요 안 누르고 ooh 보람찬 하루였다 아니 강탈 당함 오 stationary ㅏㅏㅏ 흡ㅎㅎ 저 낚시 쓰레기물 해 저거 ㅋㅋㅋㅋ ㅎㅎㅏ아., 와 근데 쓰레기가 무슨 부근대 lesbian? 그 꿀인데.. 저거 하나만.. 하나만 먼게 아닌가 싶었어 아니? 빠바바바밤 빠바바~~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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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ㄹㅏ아 ، 최대한 재함색 물줘야할게 물 WER你是 허 aged autant 물줘 5개 configurlerin 물왕감자 이거 수확하고 거기 바로 넣어요 그 거기 바로 넣으면 돼 그거 파는 데다가 와 별도 있어 돈 엄청 많이 벌 것 같은데? 오 혼자 독식하기 쉬겠다 와 야 근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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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줄게 많다 이거 엄청 적은거에요 나중에 물만 주다가 하루가 끝난다고 나중에 스프링클러 그거 할 수 있잖아 맞아 스프링클러도 만들 수 있고 지금 이거 뒤에 없는거죠? 있는건가? 이거 뒤에 있는거에요? 어 있는거야 나도 없는걸로 나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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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여서 몰라고 해서 모르겠어 좋아 됐죠? 아 여기도 아니 여기 안됬잖아 뭐야 그새 간판도 바꿔달았네 이거 내 간판 아닌데 그건 니 간판이에요 지모테로 가만들 스프링클러 재료가 있는데 지금은 못 구해요 야 고양이는 물 안주냐 다들 인성받 축제 가자 고양이한테 물뿌리지마 고양이 물뿌리자 저거 물 줘야지 아 진짜 이건가 어 마법사 마법사 뭔데요? 아 그거 바다만 놔 바다만 놓고 축제 갑시다 난 편지가 않아 나도 안와 아홉시까지 가야돼 뻥 뻥 추워